자 반갑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내일모레 구정인데 선생님이 구정도 없이 보냈습니다 1년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선생님 뭐 또 시험 보라면 할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발전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NCIC 국가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 총론이죠 총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에 다 얘기했구요 자 학교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자 시도하고 이렇게 교회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교과별 학력의 학업성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 지원 이런 것들 다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시험 문제 만들어 주시겠네요 예 예 그냥 갈로 넣기 합니다 특히 특사고등학교 교육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학력과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올까요 기초학력과 평생 학습 능력의 강화를 위한 학습 수 있는 평가를 쓰며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초학력 자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기초학력과 지급 기준 능력 행상 예 맞죠 이러지 나오겠죠 취업 역량 강화 에 활용한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구요 또 38페이지 뭐 학교에서 평가로 다양한 성취교 평가 기준 개발 쌤이 한 3년간 평가 기준 개발 했습니다 돈 많이 주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교과별 학교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합니다 예 그걸 어디서 하냐면 한국 취급 능력 개발을 해서 합니다 쌤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특사 고등학교와 산업 수입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 지문의 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지원한다 예 다 지원해 줍니다 자 교육체 수준 어떻게 지원하냐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 중학교 필요 없구요 예 학교 지원자원 목록 으 단위 학교 연수 보내고 얼마 좋습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총론 입니다 역사과가 증용한 시기 조정해서 자 총론 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겠죠 몇 페이지에요 다 뽑나 아니죠 어떻게 딱 이까지만 보세요 42페이지 까지 자 42페이지 까지 못 보고요 자 오늘로써 이제 총론 교육까지 총론 강의는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답글을 달아주세요 궁금한 거 전화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실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은 1차 준비하는 친구들 떨어졌는데 1차를 어떻게 제 숨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저희 차례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고시원 들어가셔서 규칙적인 생활 하세요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치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그림판으로 볼게요 자 그림판에 보면 좀 도움 될 겁니다 이릅니다 예 자 먼저 여러분들 자 보세요 브러쉬 빨간색으로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게 양입니다 양 공부 공부죠 공부 자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뭘 쓰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하루에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 자 하루에 자 이게 아침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점심 저녁 이건 제로에요 제로 제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맥스를 할게요 체면 할 수 있는 맥스 초집중 하시는 거 자 이제 색깔 바꿀게요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밥 먹죠 자 눈 뜨면 일단 약하게 들어가세요 자 밥 먹고 좀 쉬세요 좀 쉬세요 그 다음에 피치를 올리세요 피치를 올리세요 예 그 다음에 절실 때 좀 쉬세요 좀 쉬세요 잠 좀 자세요 휴대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인터넷에 좀 인터넷 끊으세요 아 진짜 뭐 아 유튜브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피치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 먹습니다 몸에서 공부하세요 피치 올리세요 그 다음에 지침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침입니다 지침 잠을 자는데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얘기할까요 선생님 방법입니다 떠들어요 아 미치겠습니다 혼자서 고실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점심때 쉴때 오늘 아침에 공부했던 거 녹음을 하세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교육과정 계속 머릿속에 자 먼저 교육과정 자 그냥 예를 들면 오늘 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할 건 교육과정 성격에 대해서 국가 수준의 공통성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 병이야 이거는 외우자 병이 이거죠 이걸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그거를 잘 때 털어놓고 주무세요 잠 잘 할 겁니다 머리에 쏙쏙 박힐 겁니다 이해했나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도 했는데 안됐습니다 하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뭐 교사로 취업시켜줄게요 월급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사실 뭐 뒤에도 보시다시피 뭐 교육과정 장관 표창 여덟 갠가 뭐 노동부 장관까지 표창하고 뭐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며칠 전에도 제 생일날 저 생일날 때 졸업한 친구들이 다 사장되고 첫째 제가 서른 여섯입니다 다 사장되고 열심히 살고 건축사 합격하고 전국 기능 경기대에 매달 딴 친구 건축설계에 매달 딴 친구 선생님 저 이번에 인테리어 회사 오픈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좋습니다 예 하분도 많이 들어오고요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다치지 말고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사는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꼭 합격하세요 분명히 이겼습니다 올해 대박납니다 임용고시 대박 중에 대박납니다 모든 계열 공업계열 특히 공업계열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희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